헤이 레이디즈 안녕하세요! 레이디스콘즈입니다!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축제에 초대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제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오랜만에 오는 거라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이 예뻐 예뻐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? 네! 노래 좋죠? 저희가 컴백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무대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나쁜여자라는 노래 나세요? 네! 다음은 저희 나쁜여자노래 들려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! 네! 많이 사랑해주세요! 감사합니다!